1장 양자 컴퓨팅의 세계 기초부터 응용까지. 양자 컴퓨팅은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과학과 기술 발전은 양자 컴퓨팅을 현실의 기술로 전환시켰고, 이는 정보 처리 방식에 혁명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근본적인 변화는 정보의 가장 기본 단위인 비트의 양자, 버전인 큐비트의 사용에서 비롯됩니다. 전통적인 비트가 0과 1의 상태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큐비트는 양자 중첩의 원리에 따라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특히 암호 해독, 약물 개발, 기후 모델링과 같은 영역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양자 컴퓨팅과 전통적인 컴퓨팅의 차이점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양자 얽힘과 중첩 같은 양자 역학의 두 가지. 핵심 원리는 양자 컴퓨터가 여러 계산 경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하여,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고전 컴퓨터가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을 몇 초 안에 해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급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 컴퓨팅 플랫폼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식은 독특한 장점과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는 양자 컴퓨팅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며, IBM, 구걸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이온트랩은 높은 큐비트 품질과 긴 양자 상태 유지 시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모두 감쇄율과 오류율을 낮추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중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은 고유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자는 매우 낮은 감쇄율을 가지며, 이는 장거리 양자 통신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광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팅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큐비트를 극저온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에 비해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최근의 연구 진보는 이 방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단일 광자 소스, 통합 광자 칩, 단일 광자 검출기의 발전이 이러한 진보의 핵심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다양한 플랫폼들 간의 경쟁과 협력은 이 새로운 기술 영역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은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장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의 주요 키워드 2에 최근 네이처지에 소개된 연구는 양자점 기반 단일 광자 소스의 가능성과 함께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광자를 이용한 접근 방식이 가지는 중요한 위치를 재확인시켜줍니다. 다음은 본 연구와 관련된 단일 광자 양자 컴퓨팅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존의 고전 컴퓨팅 시스템과는 다르게 양자 역학의 원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고급 컴퓨팅 방식입니다. 양자 비트큐빗을 사용하여 복잡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광자, 빛의 기본 입자로 양자 컴퓨팅에서 정보의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광자는 낮은 감쇄율, 디코이어런스를 가지고 있어 양자 정보를 장거리로 전송하기에 적합합니다. 양자점 퀀텀 다트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양자역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단일 광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효율 양자점 단일 광자 소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 접근 가능 클라우드 액세서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접근하여 양자 컴퓨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어디서든 연결하여 양자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형 양자 고유값 해석기 VQE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분자의 에너지 수준과 같은 양자 시스템의 고유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VQE를 사용하여 수소분자의 에너지 레벨을 계산합니다. 보손 샘플링 양자 우위 스티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법 중 하나로 광자가 특정 양자 상태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관찰하여 고전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GHG 상태 그린버거 혼자 힐링어 스테이트 여러 큐비트가 얽혀있는 복잡한 양자 상태의 한 예로 양자 컴퓨팅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삼광자 GHG 상태의 생성을 보고합니다. 유니버설 인터페로미터 양자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광학적 장치로 모든 종류의 단위 변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2모드의 유니버설 인터페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단일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팅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연구의 핵심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3장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 광자의 길 위에서 빚어내는 미래 양자 컴퓨팅 분야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단일 광자를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팅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입니다. 광자, 즉 빛의 기본 단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컴퓨팅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단일 광자란 말 그대로 빛의 한 입자를 의미합니다. 이 광자 하나가 운반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처리 속도는 고전적 비트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양자점 기술의 발전은 이 광자를 양자 상태로 정밀하게 조절하고 생성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양자 컴퓨팅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양자점을 이용한 단일 광자의 생성은 그 자체로 큰 도전입니다. 이 작은 반도체 구조가 생성하는 단일 광자는 양자 컴퓨팅의 기본 단위, 즉 큐비트의 역할을 합니다. 광자의 경로를 이용한 큐비트 구현은 빛이 여러 경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양자 중첩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이는 고전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한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하며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잘 보여줍니다.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플랫폼의 등장은 이 기술의 접근성을 대폭 넓였습니다. 사용자는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양자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아셀라와 같은 플랫폼은 단일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실험하고 양자 컴퓨팅의 장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아마도 유니버설 인터페로미터의 도입일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단일 광자의 경로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어떤 양자 알고리즘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단일 광자의 상태를 조절하고 서로 얽히게 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광자의 손실과 오류율의 감소, 보다 효율적인 광자 생성 방법의 개발, 그리고 양자 얽힘 상태의 안정성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들입니다.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무한하며 고전 컴퓨팅의 한계를 넘어서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장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의 신비로운 여정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 양자 컴퓨팅은 물리학의 깊은 비밀 중 하나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의 한계를 넓히려는 인류의 시도입니다. 이 분야에서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은 특히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자, 즉 빛의 기본 입자를 이용한 이 기술은 양자 정보의 극도로 정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분장에서는 이 흥미로운 기술의 실제 응용 사례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기반 컴퓨팅과 변형 양자 고유값 해석기 VQE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 플랫폼의 인상적인 응용 중 하나는 게이트 기반 컴퓨팅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빛의 입자인 광자를 통해 정보를 조작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VQ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소 분자의 에너지 레벨을 계산하는 과정은 이 기술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합니다. 수소 분자, 우주에서 가장 흔한 분자 중 하나의 기본 에너지 상태를 계산하는 것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V는 양자 컴퓨팅이 고전 컴퓨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의 새로운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손 샘플링 양자 우위의 증명 보손 샘플링은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의 또 다른 눈부신 성과입니다. 고전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자 우위를 실증하는 실험적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양자 우위란 양자 컴퓨터가 특정 계산을 고전, 컴퓨터보다 월등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광자를 이용한 보손 샘플링 실험은 이 기술이 양자 계산에서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의는 또한 광자 기반 기술이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GHG 상태와 양자 얽힘의 마법 GHG 상태의 생성은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 컴퓨팅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입자들이 서로를 알고 있으며 하나에 대한 조작이 다른 하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 광자가 얽혀있는 GHG 상태의 생성은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의는 또한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조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니버설 인터페로미터 광자의 지휘자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인터페로미터는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의는 광자의 경로를 정밀하게 조정하여 복잡한 양자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니버설 인터페로미터의 도입은 광자를 이용한 정보 처리의 유연성과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양자 알고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연구와 실험은 이 분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단순히 빠른 계산 속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기술에 적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은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 기술의 최신 연구 결과와 그 응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립자인 빛의 특성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구현임으로 상용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며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